세금 이야기뿐만 아니라 공급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짚어볼까요? 이번에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공급에 대해서 사실상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우리 평론가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 그 뜻은요. 일단은 공급이 너무 많을 거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는 의미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250만 원, 270만 원 공급 예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양갈래의 어떤 싸움이 뭐였냐면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공급이 부족해서야라는 측과 그 다음에 금리가 너무 저금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어. 이런 게 어떤 VS, 말 그대로 대립이었는데 뭐 결론은 났죠. 금리, 금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결론은 났지만 그 당시에 나왔던 정책들입니다. 사실 3기 신도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미래의 가능성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시장 상황 보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한 평가다, 잘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고요.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표적인 게 부천 대장, 고향 창릉, 인천계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지인데 말 그대로 지금 이제는 토지 보상 완료하는 부분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차차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 초만 해도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자 이런 분들은 250만 가구.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야당의 당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께서는 350만 가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살집이 없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뭔가 부족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3기 신도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유유부지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공급 부족 기기가 쏙 들어갔어요. 오히려 너무 많다. 아니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현상이 있었길래 그 부족한 공급이 1년 사이에 어떻게 다 해결이 됐냐고요. 1년 사이에 공급이 해결된 게 없잖아요. 없어요. 없는데 1년 사이에 1년 전에는 공급이 부족했는데 1년 사이에 어디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길래 공급 부족 기기가 쏙 들어갔을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공급 부족 얘기는요. 집값이 오를 때만 나오는 얘기예요.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공급 부족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공급이 부족한 거냐. 진짜 집이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내 욕심을 채울 집이 공급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국토부가 250만 플러스 20만 가구 270만 가구 플러스 알파 20만 가구 했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싹 봤거든요. 싹 봤는데 정비 사업, 재개발제 건축에서 몇 십만 가구 상기 신도시 몇 십만 가구, 유유부지 활용 몇 십만 가구 이렇게 막 쫙 있어요. 리스트가 맨 끝에 해서 합이 270만 개인데 바로 위에 합계 바로 위에 130만 가구가 기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합은 270만인데 130만 가구는 어디다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기타로 안 그러니까 계속 분절을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세분화해서 어디에 뭐 공급하고 어떤 사업에 뭐 하고 하는데 170만 가구 중에 거의 과반수가 되는 130만 가구 270만 가구 중에 과반수가 가까이 되는 130만 가구를 기타로 뺐다는 얘기는 어디다 공급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전에 지금 야당이었던 아니면은 지금 여당이었던 모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공급은요. 나에게 표 죽어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공급인 거지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만큼 270만 가구, 350만 가구 어떻게 공급합니까? 아니 어디다 그렇게 많은 곳들을 지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정말 센세이션했던 예를 들어서 89년, 88년도에 노태우 정권에서 했던 200만 억도 엄청 났는데 지금 270만 가구, 351만 가구는 어디다 공급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또 땅도 더 부족한 상태죠. 부족하기도 하고 더 이상 유유부지도 없는데 공급을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 영상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한테 아니면 이런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공급은요. 믿지 마세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저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그 공급은 있을 수 없다. 공급에 너무 기대를 갖지 마라.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잘 판단해서 알아서 시기에 따라 잘 사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